유튜브 참김들 분님들 하오이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일단은 제가 요즘 몸이 안 좋아가지고 유튜브 영상이 느려지고 있는 점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드디어 여러분들 MPL 시즌2가 내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밤에 발표를 하거든요 여러분들 정말 길고 길었었는데 드디어 발표를 하니까 오늘 10월 13일 저녁 10시에 여러분들 오늘 밤에 발표를 하니까 많이들 찾아와 주셔가지고 아 오준이가 이렇게 고생을 했구나 와 대박이다 MPL 시즌2 진짜 대박이다 와 이렇게 좋은 스폰서를 하게 됐다니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10시에 뵙고 가겠습니다 박오비